저출산 해결방법 없나?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중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 라는 응답이 그 뒤를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라는 대답이 9.2%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억매인 삶이 싫어서라는 응답도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악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비가 부담스럽고 여성들의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해보세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악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5일은 비닐 쇼핑백이 없는 날 4월 5일 환경을 생각하는 저희 가게는 비닐 쇼핑백 없는 날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이날 하루는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으니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에 매립한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 백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닐 쇼핑백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날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님께는 500원을 돌려드립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시면 500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방금 웃도록 캠페인에 참여해 주실 거죠? 1. 이 가게에서 실천하는 캠페인은 무엇입니까? 비닐 쇼핑백이 없는 날 캠페인입니다. 2. 4월 5일에 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려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 4월 5일에 장바구니를 가져가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5. 5일에 장바구니를 가져가면 500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6. 한복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한국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랐는데 요즘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었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었다. 넉넉한 바지와 치마는 앉아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졌다. 남녀모두 번에는 벗어내 신었다. 여름에는 선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다. 요즘 한복은 명절, 결혼식,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불때 한복을 입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하도록 개량하여 만든 생활 한복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1. 남자 한복의 옷차림에 대해 말해보세요.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2. 여자 한복의 옷차림에 대해 말해보세요.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었습니다. 3. 예전의 한국 사람들은 여름과 겨울의 한복을 어떻게 다르게 입었나요? 여름에는 선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습니다. 4. 넉넉한 치마와 바지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앉아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5. 남녀 모두 발에 무엇을 신었습니까? 6. 요즘 한복이 언제 입습니까? 6. 요즘 한복이 언제 입습니까? 6. 전해진 있습니까? 6.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되진 있습니다. 6. 남자, 여자 6. 아기가 많이 컸네요. 6. 몇 살입니까? 7. 여자 7. 여자 8. 네, 아기가 9살이에요. 9. 작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9. 남자 그래요?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럼 아이한테 따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미리 가르치고 더 많은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여자 네, 영어하고 피아노, 태권도, 음악을 가르쳤지만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남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만 쓰면 조기 교육이 좋은 점도 많대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수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1. 여자의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영화하고 피아노, 태권도,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2. 여자의 아이는 몇 살부터 학교를 보냈습니까? 8살부터 학교를 보냈습니다. 3. 여자의 아이가 언제 초등학교에 갔습니까? 작년에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4. 여자가 무슨 걱정합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합니다. 5. 아이가 일찍 교육을 받으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수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5. 법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다 이민자도 스스로의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법에 만들어지는 과정과 법의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결 제시와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좋은 법이 만들어질 때 한국 사회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성장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을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을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이다. 저울은 각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 정의의 여신상 오늘날 상징은 무엇입니까?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습니다. 3. 정의의 여신상은 왜 두 눈을 뜨고 있습니까?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 왜 줄을 들고 있습니까? 줄은 각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5. 정의의 여신상은 왜 법전을 들고 있습니까?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입니다. 5. 아기 교육 하산, 아이가 많이 컸네요. 에바, 네. 이제는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먹어요. 내년이면 벌써 유치원에 들어가요. 하산, 그래요?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럼 에바 씨도 아이한테 따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아이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미리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에바, 아니요. 저는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걱정도 되고요. 하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만 쓰면 조기 교육이 좋은 점도 많대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1. 아기가 언제 유치원에 가야 합니까? 내년에 가야 합니다. 2. 에바 씨는 무슨 걱정입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3. 아이가 조기 교육 받아서 좋은 점을 무엇입니까?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결혼식 전통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 신랑과 신부는 홀 예상을 마주 보고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시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홀 예상 위에는 대추와 밤, 소나무, 대나무, 기러기, 암탈과 수탈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러기는 사이 좋은 부부 관계를 나타내고 대추와 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한다. 신부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족두리를 머리에 쓴다. 붉은 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두 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줄을 찍는다. 1.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례가 없고 사회자만 있습니다. 2. 전통 결혼식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신랑과 신부는 무엇입니까? 홀 예상을 마주보고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십니다. 4. 대추와 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자녀를 상징합니다. 5. 기러기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이 좋은 부부 관계 나타납니다. 환경오염 줄여요 내일은 6월 5일 환경오염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 맞이하여 저희 가게는 비닐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이날 하루는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니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속에 묻는다고 해도 분해되는데 몇 백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날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님께서는 500원을 드립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시면 500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방금 웃도록 캠페인에 참여해 주실 거죠? 1. 이 가게는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까? 비닐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2. 6월 5일에 이 가게에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을 무엇입니까? 3. 6월 5일에 이 가게에 장바구니를 가져가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가게의 장바구니를 가져가면 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6월 5일에 가게에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여요.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를 생각하는 자연보호자들 만든 날입니다. 저희 가게는 내일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은 맞이하여 비닐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내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니 손님들께서는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닐봉투를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속에 묻는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날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 방문하는 고객님께는 100움드립니다. 1. 지구의 날은 언제이며 무슨 날입니까? 지구의 날은 4월 22일이며 지구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연 보호들이 만든 날입니다. 2. 내일은 이 가게는 어떤 캠페인 합니까? 비닐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3. 4월 22일에 이 가게에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월 22일 이 가게에는 갈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바구니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합니까?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속에 묻는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6. 4월 22일에 이 가게에 장바구니를 가져가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매장은 방문하는 고객님께는 100원을 드립니다. 7. 비닐 쇼핑백 없는 날은 왜 만들었습니까?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무궁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이다. 무궁화라는 명칭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은 꽃이라는 뜻이다. 잎이 하나인 통꽃이며 우리 결의 인내, 끈기, 그리고 진출성을 나타낸다. 무궁화는 여름철 100여 해간 한 그루에서 3천 송이 이상의 꽃을 피운다. 무궁화의 겉껍질은 벗겨서 종이의 원료로 사용하며 말려서 약으로도 사용한다. 어린잎은 식용하며 꽃과 잎은 말려서 채로 마실 수도 있다. 또한 현재는 다섯잎의 무궁화 꽃이 활짝 핀 모양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국가 문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1. 무궁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은 꽃이라는 뜻입니다. 2. 무궁화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무궁화의 겉껍질은 벗겨서 종이의 원료로 사용하며 말려서 약으로도 사용합니다. 어린잎은 식용하며 꽃과 잎은 말려서 차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3. 무궁화는 언제 핍니까? 여름철 픽스입니다. 여름철 픽스입니다. 여름철 픽스